이게 2년전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했죠. 구미 3세야 사망 사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방치해서 숨을 거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한 외할머니 50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밝혀졌어요. 엄마가 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충격적이었는데 이후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딸 B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사회부에서 구미 직접 내려가서 이 사건 취재하기도 했는데 정말 좀 황당했어요. 계속 이야기가 업데이트되면서. 그 손녀인 줄 알았던 아이는 딸이었고 이 아이는 숨졌고 그럼 딸을 낳은 진짜 손녀는 어딨냐 이런 게 쟁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정점이 됐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유전자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이가 A씨의 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손녀가 아니고 딸이에요. 그리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8년 실형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재판이 열렸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결국 판단했습니다.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인 거죠. 맞아요. 다만 숨진 아이를 숨기려다가 미소에 그쳤거든요. 그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유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유죄가 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모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 검찰에 했거든요. 피고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A씨도 B씨도 딸을 낳았는데 숨진 아이는 한 명이었죠. B씨는 친딸로 생각하고 키우다가 숨지게 했지만 사실 딸이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수사 기관은 B씨 딸을 사라지게 한 게 A씨라고 봤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 B씨를 찾아가야겠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인식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인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